한국국토정보공사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내용을 담은 여섯 번째 항이 두고두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자신의 조카사의 김종피를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여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를 통해 자신들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쿠데타 주도세력 중 하나이자 군부 내실권자였던 육사옥위 세력들을 숙청했고 1961년 7월 4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등극하며 군정의 우두머리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등극한 박정희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4.19 혁명 이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사회정화와 구하길소를 위한 혁명이라 자칭하며 이승만 정권 자유당 인사들을 비롯한 정치깡패, 부정축제자 등을 엄벌할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설치하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한 하격 행보를 이어갔고 1961년 8월 12일에는 자신의 군정을 1963년 여름에 민간에게 이양할 것을 비롯해 이후 있을 정치 이벤트에 대한 일정을 발표한 일명팔일이 성명을 통해 이미 5.16 군사정변 당시 발표한 혁명공약에서 밝혔던 민간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고 이후 1961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만났을 때도 공동성명을 통해 2년 후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반기지 않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적폐청산 후 훈련이 돌아갈 박정희의 군정에 대한 지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결코 자신들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정 이후에도 정권을 연장할 방안들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8월 8.12 성명 발표 직전에는 대한민국 육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이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1961년 11월 미국 대통령 케네디와 공동성명 발표 전에는 육군 중장에서 대한민국 네번째 육군대장으로 셀프 진급하며 2년 후 정권이항 시기에 맞춰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고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도 2년 후 정권이항 시기에 맞춰 창당할 신당의 정책 등을 담당할 싱크탱크인 대외문제연구소와 1963년 2월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전신인 재건동지회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본인들이 민간인이 되어 자신들의 군정을 셀프이항 받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부에 걸쳐 박정희의 군정하에 그의 조카사위 김종필이 수장으로 있었던 중앙정보부가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신당 창당 등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일명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텍사스토벌 작전을 비롯해 각종 반영명 사건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해 나가며 쿠데타 이후 불안정했던 권력구조를 박정희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앞장섰던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1961년 8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8.12 성명을 통해 앞으로의 정권이항 등 정치 이벤트들의 일정을 발표할 무렵 2년 안에 기존의 정당들을 능가하는 조직력과 정강정책을 갖춘 신당을 창당하고 이 신당을 통해 자신들의 군정을 셀프 이양받을 계획 수립을 비롯한 이를 위한 각종 공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정당 정치의 체계를 갖춘 오늘날에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들이 동반되는 작업으로 더욱이 혁명공약 8.12 성명 등을 통해 연거푸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던 군정에서는 가뜩이나 계엄령을 통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상황 중에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창당 작업을 대외적으로 해놓고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손을 대며 정치 자금을 착복하기 시작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에 의한 적극적인 증권시장 육성정책과 국영기업체의 배락률 상승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에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정치 자금을 착복하느라 눈이 뻘겼던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던 주식시장에까지 마수를 뻗쳤습니다. 중앙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과 중앙정보부 관리실장 정지원 등은 당시 인기주였던 한국전력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회장 오덕준과 부회장 권병호 등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중앙정보부의 노골적인 협박에 굴복한 농협은 한전주식 12만여주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중앙정보부에 헌납했으며 한전주식을 손에 넣은 중앙정보부는 증권업자 유능상을 통해 1961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전력 주식을 사들려 주가를 올리도록 지시했고 주당 불과 15,813만의 농협으로부터 넘겨받은 한전주식을 6만원 가까이 올려 매도하며 당시 돈으로 8억 환 이상 현재 가치 수백에서 수천억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와 유능상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범죄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8억 환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월 박정희의 군정은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4월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대한증권거래소를 개소했고 유능상의 신복 서재식을 대한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며 중앙정보부는 이에 발맞춰 유능상에게 8억 환을 건네며 증권회사를 설립하여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매집할 것을 지시했고 유능상은 중정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통일증권, 일흥증권, 동명증권 등 새 증권회사를 설립하여 이 증권회사들을 통해 매수를 거듭하여 무려 절반 이상의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박정희의 군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이에 주식시장으로 시중자금들이 더욱 몰리기 시작하여 당시 주가도 덩달아 폭등했으며 주식총거래대금도 1962년 2월 85억 환에서 4월에는 1184억 환으로 무려 14배 가량 증가했고 당시 몇 안되는 상장 주식 중 하나였던 대한증권거래소 주가도 개소한지 불과 한 달 사이에 4배 이상 급등하면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수십억 환에 달하는 엄청난 부당이익을 올렸음에도 이들의 탐욕과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1961년 4월 말 중앙정보부와 유능상 주도하에 액면가 50전에 불과한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29배 튀긴 14환 50전으로 증자를 추진하며 어마어마한 이득을 재차 노렸습니다. 그러나 대한증권거래소의 증자에 관한 청량률은 70%도 안될 정도로 부진했고 철상가상으로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폭등한 주식들을 현금화하면서 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해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유능상은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들을 거듭 매수했으나 이미 매도로 돌아선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유능상이 설립한 통일, 일흥, 동명증권 등을 통해 거래한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액마저 이들 증권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수도결제 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조직인 중앙정보부가 주가 조작을 주도하다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엄청난 사건은 당시에는 발생 원인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그저 과도한 투기로 인해 벌어진 사태 일명 증권파동으로 불렸고 1962년 5월에는 중앙정보부 지시로 유능상이 설립한 통일, 일흥, 동명증권 등에 적재된 미결제 자금이 무려 352억 환에 달했으며 이에 다급해진 박정희의 군정과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금융통화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에도 압력을 넣어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며 부랴부랴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으나 1962년 6월 10일 갑작스럽게 단행된 화폐개혁에 부작용까지 발생하며 주식시장은 열고 다듬을 반복하다가 결국 무기한 휴정에 들어섰고 이 막대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습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138억 6천만 환 현재 가치로 수천억에서 수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관련 피해자들이 연일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국민들에게도 향후 수십년간 주식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각인시키는 등 단순하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의 후유증들이 오래도록 남겨졌습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결국 다 망했는데 중정이 가져간 것이 있겠느냐? 다음편 4대 의혹 사건 2부에서는 이 파렴치한 발언에 대한 답을 비롯해 박정희의 군정에서 김종필의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4대 의혹 사건 중 증권파동 이외에 워커일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